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서울시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 10년간 그렇게 재임하면서 서울시의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되었던 그런 대규모 대형 프로젝트들이 무산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상당히 많이 낙후됐다 이런 내용을 만물상이라는 그런 짧은 칼럼에서 다뤘을 뿐만 아니고 심청 보도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그냥 무산된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그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이라든지 그런 아주 대도시 경쟁력에 열을 올린 그런 것과 비교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대개 보면 참 그 문제가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런 안목이라든지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박원순 씨는 아주 좌파적 세계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대개 이렇게 좌파적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개 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농경사에 대한 그런 아련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단히 좀 저항적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도 장악했고 서울시장도 같은 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상당히 많이 낙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업무 때문에 자주 방문했던 장소가 마곡지역입니다. 강수구 마곡지역 김포공항 주변이죠. 이제 흔히 서울에 남은 마지막 남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렇게 많이 불렸는데 그 업무 때문에 마곡지역을 둘러보게 되면 그런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런 안목 시야 경륜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좋은 땅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구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난개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뉴욕이라든지 프랑스 파리라든지 이런 데 신도시 개발지역을 둘러보게 되면 아무리 배움이 짧고 좀 비난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멋지게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왜 땅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 보면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참 그 좁은 식견이라는 부분들이 마곡지역처럼 이렇게 제대로 개발해 볼 수 있는 지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뉴욕을 방문하게 되면 센트럴 파악 같은 그것이 수백 년 전 여러분들 마스터 프레인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데지 않습니까 제가 남부의 휴스톤에 있는 라이스대학이라는 사립대학을 나왔는데 학교를 건립하는 백 년 전에 마스터 프레인을 세워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 때문에 휴스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을 가보는 아주 자주 찾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지금 세대가 성장시대를 이렇게 누렸지만 세월이 가고 나면 지금 세대가 검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남겨놓을 수 있을지 참 저는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 잘 지적했네요. 서울 도시개발 암흑의 10년 박원순 변호사가 2011년도에 집권을 했네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대한 향수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무슨 옥상에다 여러분들 농촌 실험도 하고 아마 좌파 시민사회단체들 거듭돼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간 대형 프로젝트 방치 K-Culture 첨단기술 담을 곳이 없다. 서울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일단 인구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소위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장 같은 부분들도 의미가 있지만 밀집화된 그런 사무실에서 경쟁력이 많이 나오니까 서울 멈추버린 도심 재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게 아마 강북 부활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실행됐다면 세훈상가 일대는 종묘와 남산을 잇는 1km의 녹지공원 K-콘텐츠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35층 안팎의 오피스타운이 들어섰을 것이다. 하지만 2011년에 취임한 박원순 전 시장이 이더메이의 세훈상가 철거계획을 전면 벽지하여 이런 구상을 무산시켰다. 지금 세훈상가 일대는 1970년대 모습 그대로다. 굉장히 좁은 시야. 비극인 거죠. 본인이야 가버리고 나면 그만이지만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근대역사보존명복으로 개발을 억제하면서 서울도심 재생의 시기는 멈춰버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난 10년간 중단된 강서구의 마곡지역을 보면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개발. 그 좋은 땅을 가지고 녹지도 좀 확보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에 물러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지도자의 안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그 개인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뭘 좀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근대화 때는 개화신문명을 이렇게 접하기 위해 가지고 신사유람단 이런 것도 막 파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집권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우된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박운순 서울시장이 뭐 선거 과정이 참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선거도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박운순 서울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개발이 안 된 지역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겠지만 선거 결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입니다. 2018년 또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 외군소정당 후보가 일부 참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김진숙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들을 빼앗아 가지고 박원순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이 발각이 된 거죠. 조작값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작값이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는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와 가장 큰 겁니다.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김문수 후보께서 7%를 빼앗고 그게 2033표, 안철수 후보의 3%를 빼앗고 그게 871표, 김진숙 후보에서 여러분들 1%를 빼앗고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3195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표를 확보한 다음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플러스 3195표로 이렇게 더해 준 거죠. 이렇게 득표수를 이동시켜서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 B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종로구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총투표자 수가 8만 1195명, 당일 투표자 수가 5만 2002명, 사전투표자 수가 2만 9164명입니다. 통계학에서 보게 되면 표본의 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대부분 여론조사는 천명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본의 수가 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대단히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보시기 되면 박원순은 사전빼기 당일 득표율이 플러 11%, 김문순은 마이너스 7%, 안철순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11%와 마이너스 7%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세상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미친 수차다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이런 박원순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가 나왔는데 사전투표 득표율로 당연히 정상적인 투표면 47%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죠. 10%를 업됐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은 26%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19%로 7%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거 소위 득표수 조작이라는 선거가 고착화되게 되면 박원순 씨 같은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남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조선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항구하지만 암흑의 10년 지금처럼 조선이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면 서울 도시개발 암흑의 20년도 될 수 있고 30년도 될 수 있고 70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조선이 좀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정신 차릴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사군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이라 불러도 꼼짝 말 못하잖아요.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한 도둑질. 첫 번째 도둑질.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발간됐던 대한민국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정말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